이에요 자 오늘 저 1933년 11월 15일생 저 김영욱동의 생일을 합니다. 참 우리 김영욱동은 행복도 하셔 이렇게 1년에 참 여러 번 하시니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자 우리 그러면 매번 하듯이 우리 김영욱동의 생일을 축하하는 뜻에서 그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최정부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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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골, 지골 가니까 옆에 아는 사람에게 개가 뭐를 가지고 다니셨을때 뻥뻥뻥냐, 이 개가 앞뻥뻥냐, 이 개가 앞뻥뻥냐, 이 개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는 본다는데, 자기는 본다만 아아, 이거? 이거 너무 택해, 감사합니다 이거 개가, 자, 해봐 하하하하 이 논도 다 망가지였어 어? 이 논도 반대법 없어 이거는 다행팀만 하면 돼 제가 싹 들어와야 해 아, 깨끗이, 깨끗이, 깨끗이 아,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, 깨끗이 깨끗이, 깨끗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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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아, 깨끗이, 깨끗이 어... 한번도 물어! 한번도 아니예요. 폼 만제. 김용욱 부장의 백색 9988234 합시다. 건강을 위하여! 네요. 한 마디. 한 마디. 한 마디. 한 마디. 이제 또 아이는 못해. 이렇게 자꾸 생일자 쳐다봐. 한마디. 한마디 말씀하세요. 감사합니다. 두 번씩 생일자 쳐다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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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